여러분이 아주 상세하게 법정 분위기를 전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갖도록 하겠습니다. 날리아의 녹색장원이라는 그런 이름을 갖고 있는 분이 법정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우리에게 상세하게 법정 분위기가 어땠는지 이것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대법관들이 지금 어떤 행보를 보이고 있는가 그들의 저의와 의도를 충분하게 진단하고 또 전망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제 5월 23일 날 사건 번호 2020 수 30에 들어갔습니다. 대법원 제1호 특별법정입니다. 피고인 선관위 공무원 2명과 변호사 2명의 표정을 저는 유심히 보았습니다. 그들은 얼굴을 들고 있으나 당당해 보이지 않았고 유령처럼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 피고를 편드는 듯한 중앙에 앉은 판사의 정인에 대한 유도 질문을 듣고 판사가 중립적이지 않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판사는 아마 제가 볼 때는 천대협 대법관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피고를 편드는 듯한 중앙에 앉은 판사의 정인에 대한 유도 질문을 듣고 판사가 중립적이지 않구나. 그러니까 자신들이 만들어낸 이미 정해진 결론을 그냥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유도 질문을 하든 뭐든 하든 간에 정인으로부터 유리한 그런 발언을 끌어내는 것이 바로 천대협 대법관의 의도였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정말 중립적이고 상식적이라면 1장기 당일 투표지를 보지 못했다는 투표관리관 인천시 송도이동 제2투표소에게 그런 질문을 하지 않았어야 했습니다. 투표관리관이 그날 일이 많아 바빠서 일자기 투표지를 찍은 두 명의 투표사무관의 보고를 듣지 못했을 수도 있다는 피고의 의견에 동조하는 듯한 판사의 태도에 실망했습니다. 설령 보고를 듣지 못했던 듣지 않았던 간에 1900장 가운데 1000장 이상이 도저히 상식적으로나 법리적으로도 납득할 수 없는 뭉개진 1장기 모양의 투표지 관리관이 찍혔으면 그것은 반드시 투표 현장의 이상 유무를 판단하는 그런 기록 투표록의 기록이 되었어야 하는 거죠. 그리고 재판을 진행하는 천대협 판사는 빨리 재판을 마무리하고 싶어 하는 게 보였습니다. 재판을 진행하는 천대협 대법관은 빨리 재판을 마무리하고 싶어 하는 게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갖고 있는 이들은 요식행위를 갖춘 자신들이 이미 갖고 있는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 요식행위를 그냥 끌어가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이 판결에 대해서 저항하지 않으면 그냥 대법관들은 자신들이 해온 것처럼 법을 무기로 해서 자신들이 그냥 방망이를 그냥 내리치면 그걸로 끝난다고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이런 점에서 엄청나게 중요한 지금 사건이 우리들에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민경욱 측의 변론을 두세 번이나 변호사들이 요청했어야 끝날 점에 간신히 들어주는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천대협 판사는 정인으로 참석한 인하대학교 생명과학구의 허병기 명예교수님의 말씀을 듣던 중 중간에 자름에 빨리 마무리해달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 천대협 판사가 허병기 교수님의 주장을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끊어버리려고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판사라고 모두 머리가 좋은 게 아닌가 봅니다. 판사는 원고의 편을 들어주려는 느낌은 전혀 들지 않았고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는 피고의 변호사에게도 그 어떤 질문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머지 왼쪽에 앉은 판사는 아마 조재현 씨로 추적됩니다만 눈을 뜨고 있으나 전혀 움직임이 없었고 마치 눈 뜨고 자는 듯한 마네킹 같았습니다. 피고나 원고에 대해서 어떤 질문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자리만 채우고 앉아있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번 재판 판결의 아마 중요한 내용은 소위 인천연수월의 재검표에 관한 검증 조서를 작성한 조재현 가장 연장자가 가장 크게 영향을 발휘할 수 있다고 보고 그가 대륙 아주 출신인 뿐만 아니고 변호사로서는 처음으로 대법관이 되는 행운을 누린 바로 문재인의 소위 사법 동기생이라는 점을 우리는 주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전반적인 대법관들의 태도가 원고에게 그렇게 우호적이지 않았고 피고 선관위 측의 불리한 주장에 대해서는 어떤 의혹도 불리한 념정도 발견하지 못한 사람처럼 질문도 하지 않았습니다. 일장기 투표지 때문에 참석한 정인도 답변이 본 적이 없다.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그리고 선거관리 업무로 바빴다고 하면 최대한 방어적으로 진술했습니다. 투표관리가인 정인은 도장을 직접 찍은 투표사무관 2명 중 한 명만 직접 통화했으며 그는 일장기 도장을 본 적이 없다고 들었다고 했다. 그리고 정인으로 나온 투표관리가는 일장기 도장을 알게 된 최초 시점은 언론 아니면 선거괴장과의 통화를 알게 되었고 그 선거괴장에게는 일장기 도장을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고 정언했다. 중앙의 대법관과 피고 측 변호사는 그런 정인을 두둔하는 듯한 그런 일장기 투표지가 나왔어도 바쁜 관계로 두 명의 사무원들이 정인에게 보고하지 않고 그냥 도장을 찍었을지도 모른다는 유도질문을 양쪽에서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마지막 부분이 대법관들의 중립성을 상실하고 그들이 이미 정한 원고 측 기각 선관위 승소 판결 그러니까 인천연수월의 그 무지막지한 사전투표 조작과 부정선거에 대해서 본인들은 일체 문제가 없었다. 이런 종류의 판결을 내리기 위한 요식행위를 지금 이렇게 갖고 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대법원에서 판결을 땅땅땅 내리면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지 않으면 대법관들은 그냥 우리가 판결을 내리면 그것으로 끝나는 거야. 알지? 이 바보 멍청구디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국민들을 가제붕어 정도로 여길고 있을 겁니다. 아마 정인으로 참석한 선거관리가 아니라 선건물은 처음 참가하는 거라고 말하는데 보기에는 젊은 공무원이었고 겁먹은 떠난 느낌이었고 이 사건으로 자신에게 불이기 오지 않도록 최대한 애매모호하게 답변한 것이라고 느꼈습니다. 이 정도 정거가 나온 재판이라면 판사가 부정선거라고 확신이 들었어야 되는데 특히 천대협제 대폭관 진행해서 빨리 재판을 끝내고 나가고 싶어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이 상황이 곤혹스러운 같았습니다. 그에게서 초조감이 느껴졌습니다. 실제로 재판이 끝나자마자 3명이 환급히 빠져나갔습니다. 그리고 20명이 가까운 남녀 경호원들이 그 판사들이 나가자마자 법정을 막았어야 경호하고 그런 모습은 마치 대통령을 경호하는 그 수준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이런 인간들에게 세금을 받쳐가지고 밥을 먹이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의 지금 국민들인 겁니다. 기가 찬 이야기죠. 다섯 번째 마지막 변론이 되어서 그런지 원고 측의 변호사님의 진정성이 많이 느껴지고 특히 이번 중간 보궐선거에 나선 도태우 변호사님의 경우 전산조작의 증거로 떨어졌어인지 변론에서 울분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원고인 민경욱님의 최후 진술은 신금을 울릴 정도 있습니다. 이 정도의 항변에도 만약 판결이 선거조작이 없었다고 나온다면 정말 대한민국의 재판정은 답이 없다고 봅니다. 이 정도의 항변에도 불구하고 만약 판결이 선거조작이 없었다고 나온다면 정말 대한민국의 재판정은 답이 없다고 봅니다. 답이 없는 거죠. 답이. 답이 정말 없는 대법관들이고 답이 없는 나라가 되어버린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또 저의 어제 소위 방송 최영호 대구시에서 활동하고 있는 최영호 씨의 그런 말씀을 듣고 한 분이 또 이런 의견을 남겼습니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방청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에게 이미 소개를 드렸습니다. 아무리 준비 서면을 잘 작성해도 그냥 대법관들이 사실과 진실에 외면을 해야겠다 그리고 정권의 이익에 봉사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대책이 없는 겁니다. 아무리 준비를 잘하더라도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이 대법관들은 선거 무효소송 처음부터 시작해가지고 의도가 없는 겁니다. 사실을 밝혀줄 의도가 없고 그냥 본인들이 정한 거 선관위와 한 패거리니까 대법관이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고 지방법원장이 뭐죠? 광역시의 뭡니까? 선관위 위원장을 맡고 부장판사들이 지역선관위 위원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한 패거리니까 그냥 그걸 덮여야겠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무슨 선거정의고 나발이고 그런 게 필요 없는 거죠. 이들에게는. 아무리 준비 서면을 잘 작성해도 대법원 대법관이 2021년 6월 28일에 배춘잎 사전투표지 사진을 자신들이 찍어준다고 찍지 말라고 하더니 그 파일을 삭제해서 전거인멸을 했습니다. 선관위가 반드시 보관해야 될 QR코드 원본을 선관위가 삭제하여 전거인멸을 이루어지면서 불구하고 아무 일 없듯이 의미 있는 재판을 의미 있는 재판처럼 시침이 떼고 재판을 이끈 대법관들입니다. 인천연설의 법원 내 사진사가 찍었던 수천 장의 모든 사진을 다 삭제해버렸습니다. 이번에 중앙선거관리위원장으로 내정된 노태학은 오산재검표에서 관리관의 직인이 없었음에도 유효표로 인정한 등 그런 범법행위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대법관들은 부정선거의 공범자이고 반역자들입니다. 아무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도 법대로 처벌을 받아야 됩니다. 대법관들은 부정선거의 공범자란 겁니다. 부역자지 그들은 단 한 번도 공정한 재판을 그렇게 진행하거나 국민들 입장에서 소위 억울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할 의도나 의중이 전혀 없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입니다. 다만 그들이 걱정하는 것은 한 가지일 겁니다.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는 것을 걱정하겠죠. 국민들이. 본인들이 아마 본인들은 계산을 그것만 할 겁니다.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겠냐. 국민들이 그냥 몇 사람만 아우성 칠 거다. 이렇게 하면 본인들이 원래대로 정한 결론대로 원고 측 패소, 기각, 성간위 측 승소, 사위로 부정선거 문제없었다. 이렇게 결론 내리겠죠. 이런 아주 막대먹은 세상이 된 겁니다. 도저히 제가 배워오고 제가 믿은 그런 소위 국가상한 완전히 그냥 다른 겁니다. 무법천지가 돼버린 겁니다. 선거를 도덕질을 하더라도 그것이 전혀 법으로 단죄를 대상이 안 되면 도덕질을 하든 사기를 치든 사례를 하든 왜 처벌을 받아야 됩니까? 이렇게 심각한 상황이 지금 대한민국이 된 겁니다. 재판에 참여하고 있는 윤용진, 대구에서 활동하고 있는 변호사가 이렇게 주장합니다. 정치 재판은 성난 민심이 가장 중요한 법리입니다. 탄핵이든 선거소송이든 정치 재판은 일반 재판과 전혀 다릅니다. 민심이 가장 중요한 법리입니다. 신문 쪼가리에 난 기사를 정글합시고 제출된 탄핵이 왜 무려 전원일치로 인용되었을까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입니다. 정글한 것은 오로지 신문 쪼가리에 난 정보였습니다. 그리고 무슨 그 이정미란 여자 있지 않습니까? 뒤에 무슨 고대기를 뿌리고 그게 다 뭡니까? 신문 쪼가리를 가지고 내린 판결이지 않습니까? 선동에 의해서 이성을 잃은 국민들이 무서웠기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굴복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이번 선거재판도 어설프게 진실을 덮었다가는 성난 민심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지금 진실을 덮으면 과거사 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 대상이 되고 국가와 민족의 죄인으로 역사책이 기록될 것이라는 것을 본인들에게 깊게 각인시켜줘야 합니다. 천대엽은 부정선거 덮어주고 역사의 죄인이 되지 말라 공정과 상식 자유민주주의연대 본인들이 고민을 안 하겠습니까? 그 고민의 핵심 포인트는 뺑아리 시각을 가질지 참새 시각을 가질지 아니면 독수리 시각을 가질지 그 문제겠죠. 이완용도 그 당시에 다 할 말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나도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나라를 팔아먹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었을 거라고요. 천대엽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에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나도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그때 민경욱의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렇게 하겠죠. 판결을 잘해야 되는 겁니다. 공직에 앉으면 한 큐에 그냥 날아가게 되는 것이죠. 조재연과 천대엽은 본인들의 새끼들 생각도 좀 해야 될 겁니다. 자기 생각도 해야 되고 자식들도 생각하고 손자 손녀도 생각하고 조재연은 미국에 애들 유학까지 보냈더만 조기 유학을 딸들을. 그러니까 그 딸들이 다 손자 손녀가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어마어마한 증거가 축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없다는 판결을 유도하기 위해서 제 눈에는 모든 게 다 요식행위를 채우는 요식 조건을 채우는 걸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들이 진심으로 사실 여부를 가려줄 생각은 저는 전혀 없다고 봅니다. 제 판단은 천대엽도 좀 처음에는 순수하게 보였습니다만 들어가고 보니까 조재연이 영향을 확실히 발휘하고 있는 거죠. 연배도 한 10여 년 정도 차이가 나니까. 그러니까 조재연이 딱 그냥 감정조수도 조재연이 인천연수홀 감정조수도 엉망칭창으로 썼지 않습니까? 양산을 해서는 난 노골적으로 뭡니까? 그냥 선관위를 비호하게 해서 그냥 사진 촬영을 못하게 하고 정금물을 축소하고 심지어는 뭡니까? 대법원에 보관 중인 감정목적불의 가장 중요한 인천연수홀의 배춘잎사전투표지를 위변조한 것을 뭐죠? 사진을 공개한 거 아닙니까? 원고척 이동환 변호사와 박주연 변호사와 함께. 이런 게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입니다. 엉망칭창이 환반대로 개판인 나라가 된 겁니다. 공정한 선거를 전혀 우리가 받을 권리가 없어진 겁니다. 이런 인간들에게 우리가 여러분들 세검내가 밥을 먹이고 있는 겁니다. 헛질들 많이 하는 거죠. 이런 엄청난 일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 한 번 이루어지지 않는 이 나라가 어떤 이 나라가 이게 나라입니까? 나라가 아닌 거잖아요. 저는 나라가 아니라고 봅니다. 이 엄청난 사건에 대해서 검찰 수사, 경찰 수사 한 번 제대로 이루어진 적이 없는 것이 이게 기막힌 나라인 거죠. 저는 이 업보를 다 당대뿐만이 후대에서 다 경험할 치료를 볼 거예요. 인생에 건너뛰는 법이 없거든요. 이렇게 불법과 부정을 덮고 넘어가는 사회가 어떻게 그냥 온전하리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이거를 우리도 많이 세겨야 됩니다. 그냥 건너뛰는 법이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부정부패가 만년해 가지고 온 당내 선거들도 다 부정선거로서 그냥 특정인을 찝어 가지고 뭡니까? 그냥 당선자를 만들어줄 수 있고 국회의원 선거도 특정인을 찝어 가지고 여러분들 당선자를 만들어주는 것과 번번이 반복되는 데는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침묵하지 않습니까? 정말 대책이 없는 나라다.